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약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내년 예비선거가 10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남가주 주요 선출직 초선과 재선에 출마한 한인 정치인과 후보 수가 역대 최다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각 주요 선출직 초선과 재선에 출마한 한인 후보와 정치인들 그리고 LA지역에서의 아시안 표심에 대해서 이완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선 남가주에서는 내년 선거에 출마하는 한인 후보와 정치인 수가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풍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연방 하원의원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의원 그리고 시의원, 시장 등 주요 선출직들의 다수의 한인 후보와 정치인들이 출마를 했습니다. 지난해 선거 기억하실 텐데요. 무려 20여 명이 넘는 한인 후보와 정치인들이 출마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선거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한인 후보 한 명 한 명 한번 짚어보겠는데 우선 연방 하원의원 선거부터 짚어볼까요? 네. 수식어만 들어도 다 아실 분들인데요. 선거 여왕과 오뚜기 바로 미셸 스틸과 영킴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미셸 스틸 연방 하원의원은 선출직 선거에서 6전 무패 그리고 영킴 연방 하원의원은 한 번 낙선하면 제기하기 힘들다는 선입견을 깨고 당당히 연방의회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두 분 다 벌써 3선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자랑스러운 한인들이죠. 네. 그렇다면 우선 지역구를 짚어보겠는데 미셸 스틸 연방 하원의원 관할 구역이죠.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45지구입니다. 가든그로브와 부앤아파크, 세리토스, 웨스트민스터 그리고 사이프레스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익숙한 지명들이실 겁니다. 아무래도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이고요. 유권자 비율부터 아시안이 가장 많습니다. 아시안 36.9%, 백인이 35.6%, 그리고 라틴어가 23%, 흑인이 2.9%입니다. 이 지역구의 한인은 2만 8천여 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베트남계 유권자도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5만 8천여 명 정도가 있고. 그런데 미셸 스틸 의원은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때부터 베트남 커뮤니티와의 유대관계를 강화를 해왔고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지금 베트남 혼혈인 킴베니스 응우엔 가든그로브시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서 출마를 해서 미셸 스틸 의원과 맞붙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안 표심이 갈라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백인과 라틴어 표심을 미셸 스틸 의원이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사실 이 지역구가 공화당 강세지역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구 재조정 이후에 민주당 강세지역 일부가 포함되면서 공화민주 양당의 표심 차이는 사실상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지역구입니다. 다음은 영김연방하원의원을 좀 알아보죠. 앞서서 오뚜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김연방하원의원 관할구역은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 40지구입니다. 이 지역구는 요바린다와 에너하임 힐스 그리고 치노힐 미션디에오 터스틴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지역구는 선거구 재조정에 따라서 공화당 초강세지역으로 꼽히는 지역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결선보다는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붙는 결선보다는 예선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역구인데요. 이 공화당 후보와의 예선에서 밀리면 결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 결선이 더욱 통과가 쉬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영김 의원과 어떤 공화당 후보가 예비 경선 그러니까 예비 선거에서 맞붙게 되는가가 관건이 될 수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있는데요. 데이브민 캘리포니아주 37지구 상원의원요. 이분도 하원에 출마한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지금 하마평에 또 올랐습니다. 워낙에 익숙하실 텐데요. 바로 데이브민 캘리포니아주 37지구 상원의원. 지금 이분은 하마평에 오른 것이 아니라 공식 출마를 하셨고요. 데이브민 의원 출마 배경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다이앤 파인스타인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이 내년에 89살 되십니다. 이 최고령 정치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이 자리가 공석이 되겠죠. 이 자리에 현 캘리포니아주 47지구 연방 하원의원인 케이티포터 연방 하원의원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상원의원 자리에 이어서 이 캘리포니아주 47지구 연방 하원의원 자리도 공석이 되는데요. 이 자리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 47지구 연방 하원의원 자리에 이 데이브민 캘리포니아주 37지구 상원의원이 출마를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럼 이 47지구 연방 하원은 어떤 지역구예요? 네 일단 뭐 얼바인 코스타메사 그리고 헌팅턴비치 뉴포트비치 라구나 힐스 등을 포함하는 지역구인데요. 그런데 데이브민 의원이 이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 하원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은 일단 민 의원이 맡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37지구 상원의원 지역구가 이 캘리포니아주 47지구 연방 하원의원 지역구와 80%가 비슷한 겹치는 지역구입니다. 이 그렇다는 것은 데이브민 의원은 지지하는 유권자가 역시 겹친다고 봐도 되는 지역구고요. 이 소속 정당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서 분류되는 지역구입니다. 특히 이 지역군의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유권자는 19%에 달하기 때문에 데이브민 의원에게 상당한 유리한 지역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지난달에. 네 맞습니다. 좀 안타깝죠. 지난달 3일 저희 라디오 코리아에서 속보로 전해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데이브민 캘리포니아주 37지구 상원의원이 DUI로 적발됐다는 기사였죠. 네 맞습니다. 당시 데이브민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운전한 결정은 무책임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가족과 유권자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데이브민 의원은 숨기지 않고 지속해서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도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알리고 있는데 이 카운슬러를 받으면서 이 자숙의 기간을 거친 뒤에 다시 캠페인에 돌입을 했습니다. 아 부러지게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데이브민 의원이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이 DUI를 한 것은 큰 잘못이지만 이 정치 전문가들 그리고 한인 사회에서는 좀 안타깝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데 경솔했다는 반응들이 줄을 잃었고요. 그도 그럴 것이 돌풍을 일으켜서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됐고 이 유리안 지역구에서 미셸 스틸, 영킴, 그리고 앤디킴, 메릴린 스트릭랜드에 이어서 다섯 번째 한인 연방 하원의원 배출 기대감을 가장 높였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앞서 다시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대 후보 또는 공화당 후보는 분명 앞선 사건을 약점 삼아서 집요하게 공격을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방어하고 또 넘어가느냐가 연방 하원의 입성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지난번 선거 때 캘리포니아주 34지구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를 했다가 낙마했던 데이빗 김 변호사도요. 이번에 출마설이 솔솔 흘러나오는데 출마하나요 아니면 안 하나요? 뭐 아직 공식 출마 소식은 없는데요. 근데 이제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마평에 올라 있는데 이번에 나오면 말씀 그대로 세 번째 출마가 되겠습니다. 공식 출마한다면 출마하는 지역구는 당연히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캘리포니아주 34지구 연방 하원의원 자리에 출마를 하게 되겠고요. 지난 2020년 11월 사실 기대가 그리 높지 않았던 후보군에 속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빗 김 변호사는 한인사회에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선거에 출마했다는 소식만 전해졌기 때문이었죠. 또 상대가 현역 지미고매즈 연방 하원의원이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윗과 골리아스의 싸움이다. 그런데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지기는 했지만 12,238표로 석패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선거에도 재도전을 했었죠. 이 자리에서도 많이 뵀었는데요. 이번에도 낙선을 했지만 표차는 불과 3천여 표 차이였습니다. 더 좁혀졌네요. 그렇죠. 보통 두 번째 도전에서 표차가 더 벌어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표차가 더 좁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출마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한인연방 하원의원 배출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구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이름들이 눈에 띄네요. 네. 아무래도 차세대들인데요. 이제 한인 선거 출마자들도 서서히 차세대들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새로운 인물들이 많습니다. 바로 존 E와 에드워드 한 후보입니다. 네. 그러면 존 E 후보는 어디에서 출마를 하고 어떤 분인가요? 네. 일단 존 E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나도 존 E, LA12지구 시의원도 존 리, 그런데 나는 라스네임 스펠링 철자가 다르니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웃으면서 와, Y-I냐 L-E-E냐 그 차이네요. 그렇죠. 말씀 그대로 존 리, LA12지구 시의원 라스네임, 그러니까 성은 L-E-E를 쓰지만 이 존 E 후보는 이 성을 Y-I로 사용합니다. 참고로 저도 Y-I를 쓰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54지구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선거에 공식 출마를 했는데요. 이 54지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곳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현 미겔 산티아구 의원이 관할하는 지역구고요. 이 존 E 후보는 한인민주당협회 회장을 지낸 인물이고 또한 비영리단체 LA웍스 사무국장으로도 재직 중입니다. 이 LA 한인타운에서 나고 자란 뒤에 미시간대학 그리고 조지타운대학원에서 각각 정치학과 러시아학 그리고 외교학을 전공을 했고요. 이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스페니시를 함께 구사할 수 있고 치안, 세입자 보호, 경제 등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탄탄하겠는데요. 네, 그런데 상대 후보가 좀 막강합니다. 미겔 산티아구 수석보좌관이었던 마크 곤잘레스, 그러니까 LA 카운티 민주당협회 의장이 지금 라이벌이 될 전망입니다. 에드워드 한은 어떤 분입니까? 네, 연방검사 출신의 UCLA 로스쿨 교수입니다. 배경을 따지고 놓고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브민 상원의원과 좀 비슷한데요. 네, 이 에드워드 한 교수는 LA 북부와 글랜데일 그리고 버뱅크 등을 포함하는 캘리포니아주 44지구 하원의원 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에드워드 한 교수가 강조하는 슬로건은 한인 일세가 일궈낸 아메리칸 드림을 차세대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건데요. 이 최영호 앵커께서 들으시고 굉장히 기특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항상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두 살 때 캘리포니아주로 이민 온 에드 한 교수는 펜실베니아대와 뉴욕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7년 동안 연방검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UCLA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치안과 경제, 한인 커뮤니티 대변자 역할 등 내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에는 120명 가운데 한인은 데이브민, 앞서 말씀드렸던 37지구 상원의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데이브민 상원의원이 연방 하원의원 출마로 공석이 되면 그 즉시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에서는 한인 입법자가 단 한 명도 없어지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그래서 44지군의 아시안 유권자 비율은 약 10% 정도로 한인 유권자 수만 17,000명이 넘기 때문에 한인 표심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잔 이 후보와 그리고 에드한 후보는 굉장히 영어가 편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자기가 말할 때는 한국어로 굳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한인 1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하는 후보들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헷갈리지 말라고 했던 잔 이가 아니고 잔 리 LA 12지구 시의원은 이번에 3선 도전이라고 해요. 네 이 LA 12지구 포토렌치와 노스리지, 체스워스, 그라나다 힐스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한인 거주 비율도 상당히 높은 지역구입니다. 이 현재 LA 시의회 내 한인 유일 시의원인 잔리 LA 12지구 시의원은 12지구 토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잔리 시의원은 굉장히 지역 친화적인 시의원으로도 유명합니다. 사실 뭐 일부 주민들 가운데는 동네 아저씨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만큼 친근하다는 얘기인데 이 커뮤니티 행사 참여율도 굉장히 높고요. 이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시정활동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 친화적인 정책을 표기로 유명합니다. 이 잔리 시의원은 팬데믹 이후에 이 식료품을 지원하는 헬핑핸드와 이 무금리 대출 프로그램 스몰 비즈니스 엔젤펀드를 추진하는 등 이 주민들의 생활권을 더는 데 기여한 것은 물론 이 치안 강화와 노숙자 증가 현안 등에 앞장서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 사용한 예산이 세금이 아니라 이 자체 기금무금으로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그리고 잔리 시의원은 좀 할 말을 하는 시의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에 경찰에 반발하는 여론 때문에 뭐 기억하실 테지만 LA 시의회에서는 대대적인 경찰 예산 삭감과 더불어서 아예 경찰 조직을 와해하고 새로운 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통 정치인들은 여론을 따라가기 십상인데 그런데 대대적인 경찰 예산 삭감만이 시의회에 올라왔을 때 15명 시의원 가운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이 2명이 있습니다. 바로 잔리 시의원과 조 부스카이노 전 시의원입니다. 이 당시 잔리 시의원은 경찰 예산 삭감만을 통과시킬 경우에 치안과 관련돼 되돌을 수 없는 강을 건널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대했었는데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LA 하니타운을 포함하는 LA 십지구 시의원. 네. 바로 그레이스 유 변호사죠. LA 십지구 시의원 선거에 공식 출마했습니다. 이번이 역시 세 번째 출마입니다. 이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 부패한 LA시를 재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이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현 십지구 시의원이죠. 헤더 시의원 그리고 사회운동가 채닉 마티네즈 그리고 레지 존스 소이어 캘리포니아주 57지구 하원의원 등과 맞붙게 됩니다. 이 그레이스 유 변호사를 빼고는 다 흑인이고요. 네. 일단 십지구 예비선거에서는 분석이 되는 게 그레이스 유 변호사 그리고 헤더 시의원 그리고 레지 존스 소이어 하원의원 등 3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그렇다면 일단 이들 3명을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은 바로 정치 경험과 비영리당체 경험 그리고 소수계 흑인 그리고 여성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일단 흑인 표심이 양분된다고 보면 백인과 라티노 표심을 그레이스 유 변호사가 어떻게 끌어오는지에 따라서 예비선거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본선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여성 대 남성 대결에서는 이 그레이스 유 변호사가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수계 여성이니까요. 그리고 캐런베스 LA 시장 당선을 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나만 그레이스 유 변호사가 헤더 현 시의원과 맞붙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한인 표심과 흑인 표심의 맞대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완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약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이었습니다. 태어난 bestowed